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면 채찍에 맞고 가식의 멸류관 쓰고 창에 찔리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멸시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만을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으면서 생명이 다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 응답도 없으십니까? 날 이렇게 죽어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고독, 외로움, 소외 그 지독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외마디 절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예수의 절규가 아무 생각 없이 터져나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바로 10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절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신 구약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달달 암송하는 유대인 라비셨던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무 소리나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10편 22편 1절을 정확하게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2편은 아주 칙칙하고 안담하죠. 시인이 당하는 고난과 처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가장 큰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외로움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불을 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네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 응답도 반응도 없는 하나님. 그렇게 혹시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외롭고 처참한 마음 마치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심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 10편 22편의 말씀을 떠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무 긴 10편은 그거를 다 인용할 수가 없으니까 앞부분에 몇 구절만 인용하면 전체를 인용한 것으로 쳐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고 라비였던 예수께서는 이 전통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10편 22편의 1절만 인용하셨지만 사실은 22편 전부 마지막까지 다 인용하신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22편은 분명 고통과 고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이 슬픔을 토로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와를 두려워하는 너이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야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야 그를 경애할지어다. 분명 22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와를께 영광을 돌리고 경애할지로다. 이렇게 찬송과 영광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왜냐하면 그 바로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고난받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항상 그리고 결국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2편의 시인은 마지막 순간에 곧단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찬양과 영광의 고백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버림받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를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가 있으니 곧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 후에 부활하신 바로 이 사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 최후의 승리 그리고 영광의 소망으로 향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의심과 걱정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넘어서서 좌절과 실망과 실패 심지어 죽음마저도 넘어서서 부활의 희망으로 최후의 승리로 영광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겪을 여러 가지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승리를 소망하시며 살아가는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도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며 찬성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와 신앙 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네에 샘해 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 우리 삶의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태풍으로 인해 고난받은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꼭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이 실패했구나 끝장났구나 아무 의미 없구나라고 폄하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그리고 최후의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